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락이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모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계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며 그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 창세계의 기한 말씀들이 오늘 45장을 통화해서 서서히 마무리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창세계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속에 숨겨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다짐하는 기한 시간 태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계 45장입니다.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삶은요. 계속적으로 성경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의 발원지입니다. 이런 삶이 안 되면 세상에 우리가 쉽게 오염되어지고 무뎌져요. 예배가 무뎌집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익숙함에 무뎌져요. 잔향이 무뎌지고 예배가 무뎌지고 성경 말씀이 무뎌져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세상 앞에 아무 힘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지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묵상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립니다. 10년 동안 보디바레 집에서 노예로 즉 가정총무로 생활해요. 말이 가정총무지 노예 아닙니까? 보디바레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3년 동안 감옥이 합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 총리가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가 되면 사람을 보내서 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걸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나이 44 때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총리가 된 후 10년 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30살 때 총리가 되었다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한테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10년이 흐른 후에 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까?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한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베냐미를 만나고 싶지만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시간표를 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의 나이 40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45장이에요. 제목이 뭐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입니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마지막에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나서서 강국하게, 겸손하게 가문의 가정사를 설명합니다. 형들에게 2차 테스트를 통해서 아 정말 형들이 23년 전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겸손한 고백, 간절한 부탁, 탄원을 들으면서 23년 동안 억제했던, 참았던 그 마음속에 이 한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소리를 질러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리라는 그 당시 서열 2위가 그 신하들 앞에, 종들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애국관습상 맞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23년 동안 참았던 이 한들, 아버지에 대한 그림들, 베냐민에 대한 그림들, 형들에 대한 사랑을 이전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와 종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23년 전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유다의 강곡한 탄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 살 때 봤던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 23년 만에 본 거예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참았던 이 한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의 큰 소리로 형들 앞에 우니까 그 소리가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박해 있던 신하들이 하인들이 총리의 울부짖는 눈물을 듣고 바로의 궁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외모는 요셉이 아니에요. 23년 전에 17살 때의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입니다. 외모가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인들과 애국인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옷도 다르겠죠. 총리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애국인들은요.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습니다. 온갖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굉장히 정결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머리가 없는 거예요. 수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래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11명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상상치 못할 두려움. 23년 전에 노예를 팔았던 요셉. 아마 형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의 총리가 돼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17살 때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요셉만 채소옷을 입혔어요. 이 채소옷이라는 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왜요. 야곱은 요셉이 장남이라고 생각했어요. 4명의 부인 중에서 유일하게 라엘만 사랑했습니다. 라엘만 내 부인이다. 그럼 라엘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나의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한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준 거예요.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 드디어 23년 만에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형들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인데 두려움에 결박된 상태 말도 못하고 캄캄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젠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답답함 속에 있었던 형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23년 전에 애굽의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럼 23년 전에 그 죄악들이 형들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보금을 설명합니다. 보금이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두려움에 있는 그들 답답함에 있는 그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보금을 손복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곳에 온 곳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말은 파송하다 뜻이에요. 이 파송하다는 말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이 사도의 원래 뜻은 파송하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다. 그래서 열두 사도 사도 23장에 AD 34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4년 만에 이 다메색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AD 47년에 성룡이 성룡이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번째 사도예요.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성룡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만민에게 온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10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다. 그가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그러게 생각했지만 10년의 가정총무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형통의 축복을 본 거예요. 형통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 아니 나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요셉은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형통 그런 뜻이거든요. 감옥에 갔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맡기더라.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술 맡은 관원장 요셉 때문에 살아납니다. 애굽 전역과 팔레스타의 기근과 가문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요셉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기근에서. 그때 안 거예요. 아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그 극한 밑바닥 인생 노예라는 밑바닥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통이란 말은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 한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합리가 아직 이 땅에 흉년이 2년 들었습니다. 3년째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횃불 언약 이 언약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맺은 횃불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드디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 가문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숨은 교육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206년 전에 206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이 횃불 언약의 성취 현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사람의 말 변합니다. 정치인들의 말 변해요. 진실이 없어요. 대부분 거짓입니다. 믿었던 사람 속는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는다 이럴 때는 진실을 잡는 겁니다. 진리를 잡는 거예요. 이 땅의 진료는 말씀밖에 없어요. 다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모든 교회가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원줄기와 격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줄기의 시작은 뭡니까? 상세기 3장 15절 상세기의 문제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운명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이력서 이력서 인간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그래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족보 이야기 족보 책 왜? 족보가 열 번 나오거든요. 왜 족보가 많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가? 어떤 개보를 통해 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10대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국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장차 오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가문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언양의 확신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의 그 고백 속에는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말에 원망과 불평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보복과 이 잔인한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아니 23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았다는 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은 보복이 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 속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배반이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남편과 만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아내와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났을까? 왜 이 인간을 내가 이 인간과 결혼했을까? 이때는 이제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모자름들 그게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아니 단점을 얘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 같이 사는데 매일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단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단점만 얘기해 보십시오. 싸움이 나지 다툼이 나지 그게 한 해 두 해 생겨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코드가 맞아야 된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부부는 뭡니까? 운명이 맞아야 된다. 궁합이 맞아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원통함, 미움, 다툼, 울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말이 뭡니까? 총리인데 바로가 자기를 아버지로 삼았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애국의 모든 중대사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 이 모든 전략과 시스템도 바로가 요셉에 맡겼어요. 직분상 바로가 위지만 지금 애국의 모든 상황 속에 보면 바로와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가 나를 총리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들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메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셉은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표현이 없어요. 상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자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섯 번이나 언급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길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오소서 왜 지금 그 현장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기근이란 저주가 임한 거예요. 빨리 그들을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요셉은요 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교회까지 산 거야.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오면 고생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 고생인가 고생은요 국경지대에요. 국경지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국경지대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가까운 데가 고생이 고생. 애굽에서도 중앙부가 아니라 가난한 땅과 애굽의 가장 가까운 지역이 고생이 고생.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국경지대에 야곱의 가문을 설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중앙부로 들어올수록 애굽의 중요한 도시로 들어올수록 이 도시는요 우상숭배가 상상을 주우래요. 애굽은요 지금까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정확하게 정하지지 않았어요. 다 모든 게 신이야. 최고의 신 라 태양신 그리고 열 가지 재양을 이제 우리가 추력기를 통해서 보지만 다 신이에요. 땅도 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징그럽게 여기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왜? 개구리가 알을 낳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알을 납니까?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의 신이 다곤신이 있습니다. 다곤신이 이 다곤신이 누구냐? 개구리에요. 개구리 나일강의 크롬신 땅 또 소도신이에요. 그러면 이 우상과 밀접하지 않는 저 국경 지대가 고센이에요. 요셉의 그 정도까지 다 계획한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 땅에 갈 것이다. 그래서 가난 땅과 가장 근접한 국경 지대 고센에 살게끔 다 계획한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은 요셉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햇볼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도구였구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30년 만에 가난한 땅에 도착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6세였어요. 16세 때는요 어머니 라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베들렘이라는 곳에 세겜에서 10년 살고 베데를 통과해서 헤브론에 오는 중에 어머니 라엘이 베냐미를 낳다가 죽었어요. 몇 개월 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동생은 한 살도 채 안 됐다고 야곱이 30년 만에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6세 할아버지와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은 이 햇불 언약과 1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이 언약 그 언약 중에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대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격대교육. 그 격대교육을 증가하는 분들의 어디에 포인트의 말씀을 증가한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 언약을 심겨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노예로 노예를 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노예로 가면 문이 막히고 소망이 없고 꿈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삭하게 요셉이 가는 10년의 가정총무 생활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고 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국 전역에 기근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은 거예요. 사명을 깨닫은 거예요. 언제? 언제 깨달았죠? 잘나갈 때? 아버지가 주는 최소의 옷을 입었을 때? 아니에요. 사명이 언제 깨달았느냐? 고난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희망이 오고 꿈이 사라져버린 노예 생활 때 감옥 생활 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엘리야가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로뎀나무에서 이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어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바흘에게 전하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러면서 사명을 심어줍니다. 언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심어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신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때 사명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자포 작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깊은 데로 던져라 그 물을 쳤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주면서 그 자포 작이 된 베드로양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겁니다. 바올을 보십시오. 에디 34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중에 다메세 또상에서 크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세 사역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보험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기근이 5년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번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요셉이지만 나는 애국의 총리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나는 총리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설득시키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의 총리를 태웠습니다. 아버지가 믿겠냐고요? 2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게 형들의 말이 먹히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의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르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절대 형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본 것을 말하세요. 애국의 부귀 영화와 애국의 모든 것 총리 공간에서 식사했던 것 이걸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드디어 23년 만에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요셉이 그제서야 형제와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23년 만에 23년 만에 상봉합니다. 이건 양쪽이 양쪽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가로마왔던 모든 벽이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습을 통해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거예요. 이 땅이 모든 사람은 죄로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게헨나 헬라우로 지옥 음부예요.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부 하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고 부서지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낸 후에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거예요. 붉은 피를 흘린 겁니다. 그 붉은 피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 옆에 갈 수 있는 키를 여신 거예요.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가난 얘기를 듣고 바로가 환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이 바로에게 들렸을 때 모든 신하들이 기뻐할 정도로 요셉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 애국인들은 희부인들을 불교라게 여깁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희부인들이 왔다. 보통은 불교라게 생각하는데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고 신하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 정도로 요셉의 권위와 요셉의 심과 요셉의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다른 말하면 예수 향기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불립니다. 왜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입니까?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소개해야 됩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림이 아마 현장에 파성받은 영적 대사라고 했을 때 우린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가문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향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그날 우리는 성기는 거예요. 시생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요셉의 무조건적인 시생이 형들에게 미쳤거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시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길을 여신 것처럼 한 영혼이 변화된다. 한 가문이 변화됐을 때는 영적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시생이 있어야 그 가문 그 개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아는 사람.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값진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뭡니까? 돈의 희생 물질의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을 보금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요구하시거든요. 너가 죽어라 너가 희생해라 돈으로 희생해라 시간으로 희생해라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문 보금화 됩니까? 원함으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안 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배경이 돼야 되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수례까지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수례라는 게 없어요. 왕이 보낸 수례다 오례를 하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가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기구 농사기구 그거 가져오지 말라. 야곱이 많다. 내가 다 제공하겠다. 그 정도로 환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드디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야곱이란 말에 이스라엘 얘기할 때 항상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 요셉의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례 왕이 타는 수례를 주고 길 양식 갈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던 것은 옷 한 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 옷 한 벌 뭐 그런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옷은 가문 계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벌의 옷은요 자기만 자기만 입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입는 거예요. 옷 한 벌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자동차 한 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옷 한 벌 줬다. 지금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말은 차 한 대를 준 거예요. 대형차 한 대를 준 겁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줬다. 자 요셉이 도단에서 이스마일 상인에게 은 20개 팔린 거예요. 보통의 성인의 노예값이 은 30개고 요셉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개 팔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 500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도 다섯 벌 줬다. 이 말은 자동차 다섯 대를 준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바로와 요셉이 그 정도 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은 500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옷 다섯 벌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차 한 대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보건만을 위해서 형님이 아홀량에서 제네시스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생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우리 형이 예수 믿고 너무 변했다. 전에는 쩨쩨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안았는데 예수 믿고 동생이 차가 없으니까 대형차를 하나 사줬다. 동생이 감동이 안 되겠냐고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 대형차 다섯 대를 사준 거예요. 그럼 좀 놀라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순낙이 열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모든 물품을 다 실은 거예요. 낙이 열필에 여러분의 애굽의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음식들을 다 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오실 때 길에서 드실 수 있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은 거예요. 대단하죠?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에 도착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 했다. 왜요? 2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믿겠습니까? 그리고 세겜사건 이후 즉 창세기 34장 이후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리둥절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본 게 있습니다. 왕이 보낸 수례를 본 거예요. 팔레스타에는 수례가 없었어요. 이것도 왕이 타는 수례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으로 다 장식 됐겠냐고요. 형들의 말은 믿지 않았는데 요셉이 보낸 수례와 또 열 마리의 순나기에 실은 애굽의 각종 향품과 보석들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수례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는 도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뭐죠?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아들 야곱을 볼 것이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130세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140세 죽어요. 17년간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섬깁니다. 창세기 15장에 즉 206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남과 약속한 횃불 언약이 206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취합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창세의 46장에 드디어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70명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 가문이 내려가지만 400년 후에 이제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가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남과 아브라함과 맺은 8번의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면 6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후에 600년 만에 이제 그대로 성취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듣지 마세요. 힘들수록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 23년 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원함도 분통함도 배반함도 한도 나오지 않고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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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23년 동안 원한의 삶이 아니라 23년 동안 분통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혁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혁의 가정에 앞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개혁을 위해 지혁의 영적 개혁을 위해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적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상세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가정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